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PHP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EC2 인스턴스에서 IDS,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EC2 인스턴스를 그대로 프리징해서 이미지로 저장한 다음에 오토 스케일링을 할 때 사용될 소스로 만들 겁니다. 이 EC2 인스턴스의 매니지먼트 콘솔로 들어오셔서요. 그 중에서 images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amis라고 되어 있죠. 바로 여기에다가 인스턴스가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했었던 예제, 즉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이 인스턴스 있잖아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create image라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create image라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대화 상자가 뜨는데요. 여기에다가 이미지 이름으로 저는 오토 스케일링 AMI라고 적고 설명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yes create를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했고요. images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amis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refresh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 대한 생성이 끝나면 그때부터 오토 스케일링에서 이 이미지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번 시간은 상당히 짧죠. 이번 동영상은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실제로 오토 스케일링과 관련된 다양한 명령어들을 실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오토 스케일링을 구성하고 오토 스케일링과 관련된 다양한 로직들을 생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오토 스케일링의 본격적인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